캄보디아 현지에 광주 시민들의 손으로 세운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그동안 몇 차례 전해드렸었죠. 1년여가 지난 지금 이곳에서는 의료봉사만이 아닌 교육, 문화 교류의 거점 기능도 시작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현관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현지 주민들. 광주에서 온 진료진을 만나기에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환자들입니다. 진료소 안은 이미 순서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문을 연 이곳에 지금까지 다녀간 의료봉사단은 모두 11개 팀. 광주에 뜻 있는 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해 옮기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 주체들이 함께 이 일들을 1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스템의 틀이 잡힌 것 같아서. 진료가 한창인 시각. 봉사단에 동행한 광주지역 학생 10여 명은 현지 학교를 찾았습니다. 같은 과제, 서로 다르게 그린 그림을 내보이며 서로의 생각 차이를 느껴보고 땡뼈 아래 함께 공을 차며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쌓습니다. 해외 의료봉사의 거점 시설이 두 나라 미래 세대에 각각 살아있는 체험학습의 기회와 자리불리한 초석 제공이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쪽 아이들이 직업 교육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광주 시민들이 캄보디아 현지 진료소라는 싹을 틔운 지 1년. 이제 본 궤도에 오른 이곳은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뻥스피에서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